아 진짜 좋고 갔다 피핑크림 같다 피핑크림 안녕하세요 웅 인턴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네오젠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팩은 강력한 흡착력으로 피부 노폐물과 피지, 블랙헤드, 메이크업 장야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보공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제품이랍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이렇게 바르는 건 처음부터 봐서 되게 생소하네요 이거 이렇게 퍼가지고 바르면 되나요? 안 나온 거 아니야? 되게 그 피핑크림 같다 피핑크림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수술하면 되죠? 그렇죠? 네 지금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바르는 팩을 처음 해봤는데 바를 때 진짜 기포가 생겨서 막 폭폭 터지더라고요 그게 탄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? 맞죠? 얼굴이 되게 뽀드득해진 게 깔끔해진 것 같고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촉촉해진 것 같아요 촉촉 프로회사에서 이런 거 계속 시켜주면 피부는 되게 좋아질 것 같네요 2.